다음으로 두 편의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슈가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에서 전염력이 있다 제가 스트레스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폭격기는 적의 레이다면 걸리지 않으면서 지도세도 적에 접근해서 폭탄을 털고 빠져나오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 폭격기 아닙니까 지금 보통의 감염병이 증상 시작하면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도 하고 격리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는 증상 시작하기 전에 증상이 없는데도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증상 시작이 이틀 전부터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스트레스 바이러스라고 닉네임을 받을 만하죠 물론 코로나19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흥력 바이러스도 증상이 있기 전에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리한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이죠 우리가 SARS나 MERS 같은 경우는 증상도 열이나 호흡 곤란 이게 비교적 뚜렷하고 증상이 시작되면서 전염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셈이죠 두 개의 논문 중에 이 두 개의 논문이 다 미국 CDC에서 발간하고 있는 MMWR, Mobil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라고 하는 주간 단위로 이병 사망에 대한 CDC의 기관지입니다 아주 임팩트가 있는 논문들이 실리고 있죠 첫 번째 논문은 2020년 올해 3월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장기 요양원 우리나라 요양원, 요양병원 수준이라고 보십니다 여기에서 조사한 겁니다 2월 28일 A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의료진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 의료진이 2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사흘간 근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면서 근무 기간 동안 입소자 중에 노출자가 생기고 환자가 생길 위험이 높죠 그래서 3월 6일날 입원한 환자 중에 7명이 증상이 있는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에서 역학조사관을 파견해서 3월 16일날 입소한 사람들을 76명 증상으로 조사하고 PCR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6명 중에 23명은 PCR 양성 나머지 53명은 음성이었죠 그래서 23명의 양성 환자 중에서 증상 유무를 봤더니 10명은 증상이 있고 그러니까 13명은 57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13명의 무증상 증상이 없으면서 PCR 확진인 1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10명은 증상이 생겼고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3명은 여전히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초기에 증상이 없이 PCR만 확진이어서 무증상 확진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우를 프리심토마틱 사스코비트 임팩션이다 그러니까 증상 전 감염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증상은 없고 양성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10명이 증상이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유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인데 일주일 전 시점에서는 증상이 출현하기 전이니까 증상 출현 전 발생 전 코로나19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확진하는 리얼타임 RT-PCR 검사로 사이클 스레이셔더 CT값으로 바이러스 양을 측정했죠 CT값이 낮으면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것입니다 76명의 임상 특성입니다 왼쪽 칼럼은 PCR 음성인 53명 오른쪽은 PCR 양성인 23명의 남녀 성비, 기저질환, 증상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건 임상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 주제는 아니고요 이 13명이 PCR 양성이면서 증상이 없었고 일주일 뒤에 이 중에 10명이 증상이 시작됐죠 그 사이에 증상이 시작됐죠 그래서 3명은 계속 무증상이었고 무증상으로 그냥 보귄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10명이 일주일 사이에 증상이 나와서 이분들은 프리심투마틱 사스코비2 임팩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증상이 열, 피로함, 기침, 선망, 혼미, 콧물 이런 것들이 열이 61%, 피곤함이 46%, 기침이 38% 그러니까 증상이 열이나 기침이 주증상인데도 90% 이상이 아니죠 40 내지 6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증상이 노인 요양에서 전형질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23명의 사스코비2 PCR CT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4군으로 나눴습니다 제일 위가 처음에 증상이 있으면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PCR 양성인 8명 바로 아래가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고 일부만 있고 PCR은 양성인 2명 그 다음에 아래 10명 그러니까 초기에 PCR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었다가 일주일 뒤에 증상이 나온 프리심투마틱 임팩션 증상 전 임팩션 10명 제일 아래는 계속 증상이 없었던 무증상 양성자죠 3명 그래서 행축은 CT 값이 10부터 40까지입니다 그래서 CT 값이 왼쪽으로 갈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많은 거예요 지금 40 미만을 양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양성인데 지금 보면 증상 전 세 번째 10명 증상 전 프리심투마틱 사스코비 임팩션 보면 CT 값이 굉장히 다양하게 양성입니다 특히 왼쪽에 보면 15까지 내려가는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보면은 전형적 증상군과 비전형적 증상군, 증상전, 무증상 바이러스 나오는 농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특히 증상전군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꽤 높게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증상전군에서 비말이 됐든 접촉이 됐든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주변에 충분히 전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신천지 우리나라도 8,000명 중에 지난 8,000명 선인가 그때 질병관리부부에서 20%가 무증상 증상자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신천지 5,000명 이상의 그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런 정도 이거에 똑같은 분석을 해보면 신천지 5,000명 중에서도 상당히 증상 전에 나중에 또 증상이 나타난 그런 환자들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와 비슷한 연구를 하면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료 같고도 증상 전 이 코로나19 감염 프리심토마틱 코로나19 임팩션 초기에는 접촉해서 증상은 없지만 PCR 양성인데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서 그 사이에 전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많이 분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해서 공항에서 확진된 분들은 즉시 격립돼서 문제가 없는데 잠복기에 있으면서 증상 전 감염 환자들이 꽤 있을 텐데 자가 격리하면서 자가 격리 안 지키고 돌아다닌다면 지역사회 전파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 전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분비하면서 증상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퍼트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방역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